안녕하십니까 은희입니다 오늘은 할머니땡에 차가벽네요 오징어, 오징어, 오징어 동그랑땡이요 오징어, 포기, 오징어, 오징어 고추도 dirt걷기 오징어, 왠 presidente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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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ót째 invisibar 썰어 分이 요리 연습받아? 지금 저 요리도 수업받으니깐요 요리가 넓어 요리 연습받아? 손이 너무 컸어요 죄송해요 제가 연자실에다가 손이 컸네요 뭐든지 큼직큼직하라는 걸 지금 사랑은 뭐든지 큼직큼직해야 되는데 너무 크겠네요 죄송해요 아기자기하게 동그란게 사먹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동그란게 사먹으면 이렇게 신실 따라가야 돼 요리 연습해 줘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너 누구예요? 소개해 줘 뭐 김채 양 몇살이에요? 여덟살요 몇살이요? 여덟살 오 2,3분에 있어 1,2,3,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여기 봐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천천히 먹으러 오는 아버지 5,3,4 생일 축하해요 어머 고춧가루 2,5,3 소금 먹으러 와 진심 베이직 5,7 600g 먹어봐봐 채경이가 먹습니다 안 먹네요 채경이가 안 먹어요 먹어요 오늘? 먹어보세요 안드세요? 안 드신대요 근데 이거 내려왔어? 내려왔어 좋은거야? 길 옆이가 더 좋은데 이 길이 바로 있어요 여기? 응 이 길에 가면 안 related 따른 곳만 안 가면 좀 더 흔들어 이런 곳은 캐리타 간장 죄송하다고 대정상인 게 없는데? 네? 대정상인 게 없어요 깻잎이요? 감상인 친구들이 불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